시청자 깜빡! 네 오늘은 아임뚜을 보여드릴게요. 그거 왔다. 그거 왔다. 아임뚜 진짜 요즘 아임뚜 때문에 진짜 요즘에 인스타그램이 폭발했어요 저희. 맞아. 그리고 그 아임뚜 팬분들이 그 다이렉트로 사진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저를 안 보내주세요. 나는 받았어. 나는 되게 받았어. 남님의 글만 와. 아임뚜 이번에 또 새로 나오는데 이거 빨리 보세요. 어 리액션! 리액션도 보내주시고 제가 최근에 바빠서 답변을 못해드렸는데 그 사진 다 저장해놨습니다. 저장. 내 맘속에 저장. 이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또 추가로 촬영하긴 했었거든요. 라이브 텍스트 라이브라고 안겨루 이거 나 댓글 진짜 많이 나오셨어요. 어 맞아요. 네 이거 꼭 다 달라는 거. 아 라이브하는 거? 네 라이브하는 거. 빨리 뭐야. 단동 라이브. 단동 라이브 이렇게다가. 오오오오오. 지금 보는 거예요? 네. 아아아아악. 갑니다. 바로 갈게요. 설렘지. 야 지금 시작하기 전에 두고두고 가겠다 진짜. 네 노래 제목은 은하수의 나라 노래 제목도 마음에 드네 은하수의 나라 그냥 다 마음에 드네 아잉뚜 이제 뭔들 얘네 지금 클릭하면 다 급했어 헬로 아잉뚜 어머이 뭐야 드라마 같아 빨래 동네 빨리 세탁소 우리 보다 수고하냐 아아 눈만 졌어 나야 나랑만 졌어 나라고 주저 주저다는 줌 어 내 컨셉 되게 자연스럽다 어 하 머리 많이 자랐어 진지해 어 저 침 넣었나요 혹시? 콕콕콕 이미 힘이 풀린거 같은데 콕콕콕 불렁불렁거린다 진정해 힘 좀 우리 둘 분이야 어머 나 봤어 나 봤어 이번엔 나야 좀 인정해 나 이건 진짜 나 본거다 솔직히 인정하자 이렇게 해서 날 보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각도가 아니 근데 일단 잠깐만 진짜 하자 지금 패션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출리닝 너의 눈빛 하나에 밤을 샀대 나보고 머리 끼얹으면 좋겠다 아 너무 나와라 자꾸 저 마이크 쳐서 죄송해요 저 마이크 잘 나오고 있긴 있어요? 너무 잘 어떡해 나 지금 너무 언니 방금 우리 위에 녹았다 와 이거 추천해 주신 분 복 받으세요 축복합니다 와 진짜 계속 날 보네 계속 날 보네 어떡하면 좋지 받아수 아 심장아 나도 시작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 나 멈췄으면 좋겠는데 나에게 눈을 깰 수가 없다니 아 노래 나? 나 왜 노래 나지? 아 노래 너무 좋아요 미쳤다 나 진짜 소름 돋았어 너무 좋다 크라이 박수 했어 나 소름 돋았어 몸에서 나 통화가 너무 커지다 편리한 건기 나 왜 눈에 나가? 안 돼 너무 잘생겼다 예 예 예 예 예 예 아 진짜야 지금 얘기하는 거 같아 아 이거 컨셉 너무 괜찮다 컨셉 괜찮다 네 컨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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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이다 노래 부르신 분이죠 여자 분? 어 그 옆에 계시던 분 어 그 옆에 계시던 분 자부를 입고 오셨는데? 아 그래 이분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어 네 다음에 어? 어? 아 일단 이 아잉도 목소리하고 이 노래하고 너무 좋아요 와 달달해 녹아내렸어 그러니까 아잉도에 보면 진짜 여기서도 그렇지만 매번 볼 때마다 약간 순수하고 정말 너무 아름다운 청년 같아 맞아 순수하고 그리고 지금 약간 컨셉이 그동안에는 약간 뭐 그 약간 귀공자 스타일이고 조금 귀티나고 막 이랬으면 지금 약간 빨랫방에 빨랫방 맡기면서 되게 뭔가 친근한 그런 느낌으로 연출돼서 되게 자연스러운 연출도 연출인데 노래가 너무 좋다 이거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예요? 어 아니고 이거는 옛날 노래라던데 아잉도는 다시 커버하시니 아 아잉도가 커버를 하는 거예요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어떡해 이거 너무 재밌어요 아 왠지 뭔가 모르게 아잉도 나오면 우리가 너무 텐션이 없대 응 약간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은데 나 지금 뇌가 안 돌아 나 콧물이 계속 나와 왜 그래 아버지 막 봤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어 왠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아 근데 눈물 날 만한 그런 노래였어 되게 좋더라고 어 되게 좋았어 진짜 머릿속에서 지금 멜로리를 맴돌아 여러분 아잉도 노래 추천해주셔서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음 비엠 아 네 기다려봐 아 엘씨 엘씨가 어떻게 됐어요? 엘씨가 어떻게 됐어요? 가인에 okay's 커티 through take aush 우리가 이제부터 kt쓰라고 불러야겠다 그래 그래 그러네 여러분 우리의 kt쓰 kt쓰 여러분 저희 인스트 Moder génér 화이 instruments 많이 팔로우 해주시고 저희가 댓글 하나하나 그리고 dm 하나하나 잘 보고 저희 PD님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잉도 사진 저도 보내주세요 난 많이 받았어 그리고 저희 리액션 했으면 하는 노래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저희 KTREAD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우도 해주세요 KT is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